시청률 1위의 화제작 어린이 대통령 빰빠돈이 온다 이번엔 하와이 아... 아마도는 비행기 놓칠 뻔했네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기 하와이 아니지? 여기는 바나나 왕국이야 바나나의 나라지 다들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이 나라에서 바나나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거든 헐 바나나가 사라진 전설의 왕국이라고? 이 하얀 빤취를 설마? 빤취? 전설의 용사 빤취! 방금 바나나를 되찾아주게! 빤취 용사가 되어 왕국을 구하라! 아까부터 시끄럽게 나한테 무슨 볼일이냐? 식신 악어를 무찌르기 위한 우리 걱정 말고 어서 가! 스펙터클 빤취 대모험 소중한 친구들을 구하러 왔다! 이길 자신이 있으면 어디 덤벼봐! 4명의 용사! 다같이 하나된 빤취의 힘으로 싸우자! 도와줘! 얘들아 기다려! 빤취 대포! 극장판 빤빠라 빤취! 바나나 왕국의 비밀! 하나, 둘 보러 오세요! 2월 20일 나이스 반쭈!